오늘은 영산강 100기의 보건운동으로 죽산보 통선문을 첫 통화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많은 봉사대원들 가운데서 우리 깔만내 봉사단을 저희들이 초대했습니다.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시는데요. 오늘 회장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회장님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우리 깔만내는 전국을 다니면서 봉사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. 오늘 우리 동선문을 첫 통화하는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? 너무나 영광이고요. 저희들은 전국 어디 곳이나 불러만 주시면 봉사활동 열심히 달려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우리 천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참 행복하시겠어요. 그러면 우리 영산포 100기 보건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오셔서 봉사 한번 해주세요 하시면 해주시겠습니까?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우리 나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시겠다는 우리 깔만내 봉사단원들 다 함께 화이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우리 나주 영산포 100길 보건운동에서 화이팅!